이거봐. 거기서 죽은 거 같아. 우리 이거 우리잖아, 우리 처음 만났을 때. 처음 만났을 때? 우리 처음 만났을 때. 봄이. 봄에. 이거 기억나요? 조영감? 아, 당산에서. 이거 할머니, 에리랑 할머니. 그 사진은 너도 예쁘게 나왔네, 잘 나오고. 굴에 시장 가서 핀 샀네. 응. 할머니 예쁘게 나왔어. 집에다 두고. 심심할 때마다. 집에다 두고? 응. 아이고, 감사해라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아이고, 어떻게 자꾸 이걸 샀어. 돈도 아껴가고 결혼해야지. 뭘 결혼을 해. 나 결혼 안 할 거야. 아이고, 오랜 들어가. 왜? 할머니, 2월까지만 버텨요. 아이고, 걱정 마라. 어차피 우리 통화 자주 하잖아. 내려올 때 내가 전화를 하고 내려올게, 이제. 할머니, 나 없는 동안 화자 할머니랑도 사이좋게 지내고. 아, 싸우든 안 해. 뭘 싸우든 안 해. 맨날 싸우면서. 아니, 그게 싸우는 거 아니야. 싸우고, 막 쥐 뜯고 싸워야, 싸우는 거지. 쥐 뜯고 싸우지는 마요, 알았죠? 안 돼. 할머니가 질 거 같아, 쥐 뜯고 싸우는. 내가, 나는 꼼짝도 못 이긴 자. 그러니까. 여기 이제 내가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눈 오고 그러면. 못 당겨. 못 당겨. 할머니. 차도 못 와. 업어달라 그래, 업어달라 그래. 누구와, 누구 보러. 종민이 형. 네, 종민이 힘도 없어. 아, 종민이 형 생각보다 힘 좋아요. 손실이 장갑도 안 찍고 근데. 아니, 그게 아니라. 나 손에 습진이 일어나서 이거 봐. 눈이라고. 손도 차와라. 내 손 따시지. 어, 왜 이렇게 딴 거. 나는 벌레 따시. 차. 그것도 이 여자 손행이다. 아니야. 나는 남자 손행이야. 나도 남자 손행이야. 감기? 빨리 가야겠다, 할머니. 따뜻한 데 쉬어. 아이, 괜찮아. 나오지 마, 나오지 마, 나오지 마. 아, 괜찮아. 추워. 나오지 마. 빨리, 빨리. 나 문 닫을 거야. 아이고. 갈게요. 뭘 줄까? 처음에 서. 뭘 서운해. 돈 많이 벌어올게요. 응. 성공해서 올게요. 건강하고. 응. 갈게요. 얼른 따뜻한 데 가요, 따뜻한 데. 거기, 거기 나오면 안 돼요. 갈게요. 빠이빠이. 금방이. 가요, 할머니도. 들어가. 한번 닫아줄까요? 금방 올게요. 빠이빠이. 건강하고. 조심하고. 전화해. 네. 전화할게. 어서 가. 갈게요. 할머니들이랑 있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긴 해요. 할머니들이랑 미장원 갔을 때, 할머니들 데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줬을 때. 막 할머니 신발 사드리고, 할머니들이랑 차에서 막 노래 부르면서 집 오고. 그런 순간순간이 참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가족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고. 일단 사계절을 다 구분해서 본 것 같아요. 감이 나는 것도 보고. 산수유가 열리는 것도 보고. 이런 자연 변화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. 계절마다 느낄 수 있었던 지역만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가는 것 같아서. 꼭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. 매 순간순간이 기억에 남아요. 너무 아름답고.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냥 계속 행복하고. 기분 좋고. 계속 웃고. 정말 행복한 그런 저의 가을 겨울이었습니다. 제가 왔을 때 이 노란. 저 또 잭스키스 하면 개나리. 개나리를 쫙 심어놨으면 좋겠어요. 좀 더 북적북적거리고. 여기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. 또 아이들 데리고 좀 놀러 오고 싶어요. 할머니 나는 곧 올 거예요. 웃을 땀 흘리고. 2010년 자연스럽게 화이팅. 하나, 둘, 셋. 기분이 너무 좋잖아. 넘어져보고 실패하고.